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테마술사 또 새로운 마법과 새로운 전문가와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하죠. 오늘 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첫 방송이니만큼 각오한 말씀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매수의 타점과 매도의 타점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황에만 따라가는 또는 소재에만 따라가는 아니면 뉴스와 찌라시 정보에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정확하게 본인의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을 잡자라는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신 이정혁 전문가 오늘 히든 종목도 세 종목이나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방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쪽 네모난 QR코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인식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7788 쉽습니다. 7788 내자리 기억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동안에는 또 상승하고 있는 전력 설비 테마를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무료 강의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4월 역사적으로 주식이 참 좋다고 하고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 말을 방증을 했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워낙에 그동안에 랠리가 또 강했다 보니까 살짝 불안감도 있어요. 이제 눌릴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들도 슬며시 보이는데요. 자 이정혁 전문가님 오늘 일단 선별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미국 소매 판매 감소 소식에 악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은행들의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형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형 은행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대형 은행주들은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하지만 그의 반대로 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악재로 적용을 한다는 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불필요 언급도 있었죠. 그래서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섹터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대원 전선과 한전 KPS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전력 설비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원 전선 차트를 보시면서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원 전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패턴은 세력의 흔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 아무리 좋은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체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현재 대원 전선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발생을 한 모습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을 법한 물량들이 나왔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 전에 있는 차트서부터 하향 추세를 그리다 우상향 추세로 바뀌면서 역대급의 거래량들이 들어왔는데 과연 저 거래량은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모아놓은 물량을 통해서 하단 눌림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은 많지는 않지만 다시금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 올 매매로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에도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오늘의 관심 종목 대원 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전 KPS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전 KPS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보실 때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위치와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단기 우하향의 추세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추세는 개인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 누군가 즉 주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크게 말씀드리는 큰손 형님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해서 누군가의 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서서히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 섹터와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을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방송이니만큼 살짝 기술적인 문제들도 동반이 된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정혁 전무관이 잠깐이지만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주식 매매할 때 스스로의 기준을 잡자라는 말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것으로 보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아래쪽에 QR코드 네모나게 띄워드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카메라 화면에 들어가도록 이 네모난 부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니까요. 익명으로 또 자유롭게 언제든지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설비섹터가 오늘 한전에서 송전 사업을 민간기업에도 풀겠다는 이슈로 인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형국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대원전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지금 첫 방송 출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또 좋은 종목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풍력센터인데요. 두산 앤어빌리티와 우림PTS,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전 KPS 외에도 우림PTS입니다. 우림PTS를 보시게 되면 우상향을 하고 있던 고점에서의 거래량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고점에서 충분히 이 안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하향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그려왔고요. 이 우하향의 추세를 돌려세우는 병곡점, 즉 추세의 전환을 일으켜 세우는 병곡점이 발생을 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향을 만들어 놓은 추세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한도 효과 정도의 상승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추세를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240일 2평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 들어와 주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금 240일 2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40일 2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240일 동안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의 평균 가격 심리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린PTS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내일, 네올 매매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정을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블린저 밴드 아니면 일목 균형표 등등의 여러 가지 차트들을 많이 설정을 해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직관적인 매매 방법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차트는 가라.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차트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직관적으로 우리 남녀노소 다 할 거 없이 보시면 바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네올 매매. 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원포인트로 매일매일 종목들 신규로 대입을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학습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슈와 소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기를 댑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자기 스스로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좋아하는지 또는 단기적인 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직관적인 매매 포인트를 통해서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반드시 자가진단을 통해서 수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투자에 이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고요.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엄연히 틀립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거리를 좋아하는지 장거리를 좋아하는지 나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단거리와 장거리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 뛴다라고 하죠.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240일 입평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40일. 240일 동안 사고판 기준 값이라는 거죠. 평균 이동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우위에 서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이게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악재 뉴스가 나올지, 호재 뉴스가 나올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자가 될 것이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지 저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자, 승자가 되어서 웃을 것인지 아니면 패자가 되어서 시장에서 이탈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수익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정확한 본인만의 기준을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의지.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자, 당첨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매주 로또를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참여하는 분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 학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무료 강의 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 학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너 자신을 알라와 거래량 추세성과 변곡점 등등 또 분할 매수의 중요성 등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다음에 실전 학습을 통해서 특강, 흔적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관심 종목들을 통해서 실전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까지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방에 오신다라고 하시면 아침서부터 장 마감때까지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올매매 드디어! 그러면 이정혁 전문가 아니, 당신이 이야기하는 네올매매 과연 무엇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네올매매라고 하는 것은 왜 네올매매인지 우리 아나운서님 아실 것 같나요? 저도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때 네올매매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에게만 또 알려주려고 하셨다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자, 네올매매 내려올 때 매수를 하니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네올매매가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남들처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 패턴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조정 구간을 잡아서 안전하게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는 방법을 바로 네올매매라고 합니다.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왜 공개를 할까요? 바로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이라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네올매매 얼마만큼 안전하고 얼마만큼 높은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올매매는 하단에 침수가 되는 그 직관적인 포인트만 찾으시면 누구나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상단에 화살표가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셔야 돼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 그리고 화살표가 등장했을 때 홀딩입니다.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올매매의 타이밍을 차트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습망이 오시게 되면 차트에 설정되는 수식을 전부 다 바꿔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네올매매법은 어떠한 책에서도 배우거나 어떠한 유튜브를 통한 이런 어떤 방송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상단에서 정말 많은 매매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할 때마다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손실도 자꾸 커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밤에 주무시다가 허공에다가 발차기하는 거. 네, 저도 여러 번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더 저점에서 잡고 싶은 욕심에 이 매매 패턴을 만들어냈는데요. 너무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향 추세, 즉 우하향, 하향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가 이루어진 다음서부터 종목들을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이 추세 안에서는 매매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고수들의 영역이고요. 자, 우하향을 그리던 추세가 드디어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었죠.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곡점은 누가 만든다고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 종목에 생기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의 제가 차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아래 칸과 위에 칸 이 두 군데에 동시에 물이 차는 자리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부분과 이렇게 물이 차 있죠?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 7%, 10% 분할로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따라하시면 수익 납니다. 뭐라고요? 홀딩! 자, 홀딩 하시는 거예요. 빨간색 화살표가 뜨니까 홀딩에서 나머지 예상 수익률 매수가 8만 9,400원에서 매도가 고점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11만 6,300원 예상 수익률은 29.81%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종목 LX 세미콘이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T 로보틱스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 하락 추세인가 하향 추세에서는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자, 고점에서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이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시면 그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실 수 있게끔 자,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맞죠?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보조지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단기 눌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몇 프로요? 5%, 7%, 10%의 보유 비중의 절반은 수익금을 챙기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따라간다.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 이후에 상승을 할 때마다 5%, 7%, 10%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을 해서 따라가시게 되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 이게 바로 네올매매의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LNF입니다. LNF 기존에 우리 학습방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금양과 미래나노텍 그리고 이 LNF 같은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하락 추세선에서는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고수가 되었을 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변곡점이 발생한 자리 즉, 네올매매는 상승을 하는 자, 보시면 네올매매는요, 여러분 상승을 하는 패턴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락을 할 때에는 매수를 진행을 안 한다. 자, 그러면 횡보하는 장도 있겠죠? 횡보하는 장에서도 매수 타이밍은 나오는 게 바로 이 네올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하향 추세를 돌려세우는 즉, 변곡점까지는 아니지만 저점을 지켜내는 자리들이 만들어졌고 횡보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네올매매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보시면 아래 칸과 위에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 여기서 매수하셨죠? 5%, 7%, 10% 매도 후 화살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ACD에서 추세 상향을 나타내는 신호 표시가 되겠죠. 자, 빨간색 화살표가 발생을 했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홀딩을 해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자리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아무것도 보실 게 없어요. 뭐만 보면 된다? 물이 찼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아, 잠수함이 물 깊게 쑥 들어갔구나. 이제 조만간 산소가 필요하니까 올라오겠구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게 되는데 5%, 7%, 10% 이 상태에서 절반, 보유 비중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해서 따라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올 매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내려올 때 사면 올라간다라는 말씀 기초에 충실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X세미콘, T로보틱스, 그리고 LNF까지 예시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 싸게 살 수 있는 매매법이다. 내올 매매에 관한 기본 학습은 계속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학습방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래쪽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아니면 톡으로 직접 앱으로 입장을 하셔서 검색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쳐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는 이 QR코드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고 영어로 된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이때 비밀번호가 걸려있습니다. 숫자 4자리 7788이니까요. 쉽죠? 7788 기억하셔서 무료 입장하셔서 학습도 받아보시고 이 내올 매매에 대한 궁금한 점도 시원하게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올 매매가 무엇인지까지 좀 자세히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는 히든 섹터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관심 종목과 히든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슈나 또는 찌라시 아니면 시장 상황에 맞춰져 있는 매매만 진행을 하시다 보니 어떨 때에는 수익을 내고 어떨 때에는 손실에 가슴 아픈 적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만의 기준을 먼저 잡아놓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섹터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시장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화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제가 히든 섹터로 가지고 온 섹터는 바로 2차전지. 핫하죠. 굉장히 핫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섹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생산 쪽으로만 관심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양, EM플러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들 가운데 개발은 하고 있는데 양산에 들어갔을 경우 과연 어느 섹터 또는 어떠한 종목들이 같은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섹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먼저 잡아놓으시고 내가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 여러분들의 정확한 투자 성향을 파악하신 후에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매매 첫 번째 종목 바로 원준이 되겠습니다.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목인데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G화학 등 주요 거래처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우리 학습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슈는 이슈일 뿐입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슈만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세력들의 뭐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흔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원준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신가요? 수상한 흐름이 한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매매를 진행을 안 하더라도 이 종목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세력의 흔적을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 자, 직관적인 직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큰 거래량들이 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에서 주체가 매매의 주체가 되시는 그 기관, 외인 즉,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나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맞죠? 자,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올 매매 패턴과 비슷한 우상향의 추세가 그려지고 있어요. 이 변곡점, 누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락을 하던 추세에 변곡점을 발생을 시키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다라는 것 아, 너희들 물에 많이 잠겨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원준이 유통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나온 거래량들이 너무너무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단에서 하단에서 들어온 이 거래량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는 다릅니다. 유통 주식수 대비 얼마만큼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241 이평선은 1년 동안의 평균 심리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산 사람들과 아래에서 산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평균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심리선은 가격에 와 있고 21선이 밑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격도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매수 타이밍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죠. 자,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 하단 구간 네올매매 자리가 나오고 나서 다시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올매매 자리에서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MACD, 즉 화살표의 표시가,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원준이 되겠습니다. 원준이라고 하면 우리 학습방에서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드려요. 까나리아 바이오 할 때는 아나까나까나리 까리키포웨이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잠든 후에 잊지 마시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도 좋은 흐름들도 보여줬었는데 빡셀 후, 빡셀하, 빡셀, 빡셀, 빡셀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CIS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매매 기법, 매매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커졌던 매매 일자가 있습니다. 그 매매 비중이 높은 자리를 확인을 해보니 14,500원 선이 되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어떠한 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에서 공매도를 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야, 지금 말이야 주가가 만 원인데 만 원 이상에서 자꾸 공매도가 나오네. 어? 그러면 올릴 수 있는 힘보다 공매도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겠지. 아, 그러면 나는 다른 종목에, 다른 종목에 매매를 진행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던집니다. 매도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상하게도 엇박자가 여기에서 많이 나요. 내가 매도를 하면 올라가고 내가 매수를 하면 내려오게 되는 엇박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 CIS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패턴들은요. 물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 이제 좀 캐치가 되시나요?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우하향을 하고 있던 추세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매수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잡을 수는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을 수는 있는데 고수들의 영역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학습이 병행이 되어서 내가 나만의 기준이 최소한 3가지 이상이 잡혔을 때에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려면 안전한 매매,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병곡점을 확인을 하셔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선 3가지만 그어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추세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학습방에 오시게 되면 모든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원포인트 강의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학습방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우하향을 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병곡점이 발생을 했고 이쪽 아랫 라인을 보시게 되면 네올매매 자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올매매 자리 양쪽에 두 군데에 물이 찼죠? 물이 찼죠? 물이 차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 후에 5%, 7%, 10%의 절반 매도 후 나머지 물량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홀딩 했을 때 계속적인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절반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반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재미있게 많이들 적용들을 하시는데요. 저점 부근에서 위까지의 상승 부분에 절반 라인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40일 이평선을 다시금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1년 동안 이 종목을 서로 사고 팔고 한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에 와 있다. 거기에다 21선이 현재 21선이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격도에서는 21선과 61선을 많이 쓰죠. 하지만 지금 자리 우리가 노림수를 가지고 대기 매수로 잡을 수가 있는 자리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CIS,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우선 우리 학습방 다시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세 번째 공개하기 전에 학습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노란톡방으로 줄줄이 입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참 긍정적인 반응도 좋습니다. 설명이 쏙 잘 들어옵니다.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시네요. 같은 반응들이고요.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화면 오른쪽으로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인식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올 매매라는 매매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무료로 계속해서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지금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여쭤봐드리려고 합니다. 닉네임 다드님께서요. 아래 칸 위에 칸 물 차는 곳은 뭔가요? 라고 하시면서 RSI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좀 궁금하셨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윗 칸 아래 칸 물 찼을 때는 매수 사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보조지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수식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스토케스틱과 RSI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보조지표 하나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지표를 추가를 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요. 각각의 수치를 정말 많이 변화를 주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변화를 주어보고 저렇게도 변화를 주어보고 손절도 해보고 때로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루면서 허공에 발차기를 몇 번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낸 방법들이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지표만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조지표를 통한 매매 패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습방에서는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날그날 들어가는 종목들 들어가셔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올매매를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친구를 통해서 종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왜 예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그 프로그램 중이에요. 블랑카라고 있었습니다. 블랑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사장님 나빠요 아실 겁니다. 700% 간다 했어요? 500% 간다 했어요? 매수했어요? 마이너스 50% 됐어요? 이거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들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께 아예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거기 타이밍에 맞는 우리 네올매매 기법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올매매 패턴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요. 여러분들 계좌 색깔은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 우리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직관적인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추세 전환 또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 우하향의 추세가 있었죠. 하락 추세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우하향의 추세를 그어줬는데 공부 안 하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매수 왜 매수하셨을까요? 돌파 매매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잡지 않게 되면 큰 손실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왜? 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급한 것이지 종목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관직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았던 저점을 올려 세워주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선 3개만 직선 3개만 그어 보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발생을 하였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세력이라고 한다면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이 변곡점에서 내올매매 자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올매매 자리를 보시면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올매매 자리는 우상향 추세에서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하셨어요? 보시면 매수했죠? 매수 후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은 뭐라고요? 홀딩 따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비중, 절반을 남겨놓으셨다.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가지고 온 이유가 보시면 241 입형선이 있어요. 주가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도 있고요. 반대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241 입형선을 뚫어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산 사람들이잖아요. 1년 동안 사고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 241 입형선이죠. 21선은요? 그럼 21선은 며칠 동안 산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한 달이죠. 20일 동안 산 거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산 사람들과 1년 동안 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본전에 와 있는 겁니다. 즉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는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업 계열을 보신다고 하시면 실적도 나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의 지금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 하단 부분의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매수 타점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투자 조언을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기준이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닙니다. 왜 그 수치만 보고서 여러분들 기준이 없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노란톡 우리 학습방에 오시게 되면 아침서부터 장 마감때까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얼마든지 해드리고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우리 홍대에서 만났죠. 만나서 공부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봐서 차에다가 고금류도 좀 넣고 애인에게 멋진 백도 좀 선물하고 부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렇게 좀 즐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요? 1학천금 누리지 마세요. 1학천금 누리지 마시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픈 학습방 노란톡이죠. 다시 한 번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히든 종목 3가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준 있었고요. CIS 있었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있었죠. 관심 종목 추가를 해놓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매수해야 되는 가격과 목표가, 매도해야 되는 가격은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질문을 주셨던 이 물 차는 곳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조지표 가운데 하나고 이런 지표는 적어도 3가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물 차는 곳이 뭔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료 강의 때 또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이쪽에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이때 비밀번호 7788은 잊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이정혁 정무관님, 별칭이 차트 매니저이신데 왜 차트 매니저이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차트 매니저, 우리 중매 매니저, 여러 가지 매니저들이 있죠. 차트 매니저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뉴스에만 국한되어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에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맨 처음 주식 공부를 할 때 어떠한 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매수가가 뭐고, 매도가가 뭐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누군가가 이거 2배 간대, 이거 500% 간대, 이거 텐버거 한대.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저는 수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 나와있는 흔적들을 찾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력 좋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방송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자 차트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을 좀 갖게 되었고요. 그만큼 차트 분석에 있어서 만큼은 안정적으로 좀 분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만 쫓는 것이 아니라 차트로 좀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이었네요. 또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여러분 바로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전문가님께서는 내일도 출연을 하시니까요. 내일도 많이들 이 시간에 오셔서 유튜브 댓글 그리고 노란톡방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제가 직접 여쭤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테마술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